자 이준석 바람 난 충분히 할 만하다 봅니다. 억울하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준석이 지금 김용태를 최고위원으로 나가고 허은하 나가고 천하람 나가고 쭉 나가는데 그런 대로 좀 난 이 사람들이 다 좀 꽤 지지를 받아서 글쎄요 최고위원은 좀 당선됐으면 좋겠고 천하람은 이제 자기 메시지를 국민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굳이 뭐 천하람이나 김용태 같은 사람이 현재는 이준석이 쫓겨난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지만 그런 이준석 개파로 활동할 필요 없지 않나 그래요. 난 뭐 내가 같이 방송도 해보고 보면 김용태나 나랑 같이 YTN 방송하는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이준석보다 떨어지는 게 없어 이준석이가 얼마나 개소리를 했는지 한두 개가 아니야 이준석이 거 소리한 거는 아예 공부가 안 됐어 이준석이는 그런 인간 밑에서 개파하고 살 필요 없잖아 지금 선거는 같이 뛰대 각자 흩어져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정치를 해야지 절대 이준석 개파로 모여 있지 말라고 근데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 개파로 뛰지 않을 거라는 거는 나중이라도 이준석이가 무슨 공천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 밑에 뭐 하고 있어? 안철수, 김기현 개싸움 벌이는데 지금 안철수가 불안해 윤석열 여권을 지지하는 보수 교대지들은 지금 안철수가 불안하거든 이 불안감을 김기현이가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김세희 개인정보불법 도용한 김세희 가세현 대표 피해자들 당과 수사기관의 신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요 가세현에 있는 회원정보를 가세현의 회원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서 김세희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 플러스 불법선거운동이거든요 이거 구속감이야 구속감 그거 이외에도 김은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성폭력 수준의 쌍력을 퍼붓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여자 팬티를 실방에 찍고 이런 인간이 뭘 정치를 한다고 그래 이준석 성접대 부인 못하도록 관련 핵심증인 소송 참여야죠 그래서 재판에서 김성진이 이기면 이준석은 더 이상 언론에 성접대 사실을 법적으로 불러속게 된다 이런 걸 해서 이준석계가 지금 설치니까 강신업이 막는데 나는 뭐 강신업이 이준석부로 이겨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안 좋아하고 천하람이나 김대섭이 이런 친구들 신임규라는 친구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김기현이나 안철수 같은 흐리멍텅한 기회주의자들보다는 저와 함께 한 번 전 5년 전 이аниз안을 보게 될 것부터